안녕하세요. 아수정입니다.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민낯에 한 번씩 놀이시죠? 추억의 울렁거리 이 거리 홀로 걷는 이 거리에 죽도록 깊은 정을 디별에 던지고 떠나버린 그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사랑했었다 그 소리로 말은 못해도 내 가슴을 끌고 웃단 말야 말야 나 너만을 사랑했던 말야 말야 나 아직까지도 너 하나만을 아버지의 파는 나야만 명절, 명절,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집에서 누르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深い想いを捨てていく 冷たいあの人 私は好きだった愛してた 口には出せないで 私の夢は燃えていた あなたへの愛で燃えていた 私たちとなはらまに 楽しくないやな 私は好きだった愛してた 口には出せないで 私の夢は燃えていた あなたへの愛で燃えていた あなたはずっと宣伝を抱くのの 私たちがたくさんに 楽しくない 私たちと同じだ あなたも本当に楽しそう 私たちが楽しんでいるのだ 私たちはちょっと疲れています 私たちはスキ操していた 천명이 계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만만치 않네요. 명절 자리를 보내고 계시죠? 저는 하늘이 길이 막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어서 오늘 1화 버전으로 생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